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전에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죠 암 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암 진단을 받고 약 5년간 내가 병원비 쓴 만큼 진단받고 1년까지 천만원 이상 쓰면 천만원 나오고 이천만원 이상이면 이천 삼천이면 삼천 최대 1억까지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죠 그 다음에는 KB 손해봄에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즉 우리가 여성분들이 유방암 남성분들은 전립소환 걸리면 항호르몬 특히 여성분들은 타목시펜 유방암 걸리고 절제하고 약을 복용하면 10년 동안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이나 정액형 이 모두가 10년간 그리고 뭐 삼천만원씩 10년 그래서 뭐 12억 1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사마다 점점 좋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7월 1일 날 한화생명에서 암 주요 치료비죠 500만원부터 시작이 돼서 최대 1억까지 그리고 10년간 정액형 2천만원 10년간 2억까지 합산해서 12억까지 가입이 되는 한화생명도 잠시 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7월 8일 날 농협생명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농협생명에서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암 주요 의료비 네 이 차이점이 매우 중요해요 암 주요 치료비는 뭐냐면 암으로 인한 수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면 암 주요 치료비로 일단은 병원비를 암 진단받고 1년간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천만원 단위로 최대 1억까지 5년을 보장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농협생명 출시가 되면서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암 주요 의료비라는 거죠 의료비는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건 입원비, 비급여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입원을 하면서 식대까지 이런 모든 병원비에 대한 전반적인 영수증을 모아서 모아서 일단은 병원비가 실손보상처럼 정해진 금액만큼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천만원 이상부터였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한화생명이 500만원 그런데 7월 8일 출시가 되는 암 주요 치료비 암 주요 의료비 농협계 3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년간 300만원부터 진단받고 1년간 최대 1억까지 10년이면 10억이죠 10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비례형으로 300만원부터 1억까지 보장은 되지만 정액형은 없어요 농협생명이 그리고 주계약 안에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실소형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연계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중복 보장, 중복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암에 걸리면 원발한, 전이한, 재발한, 잔존함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협생명, 제가 봤을 때 오늘 출시하고 나서 제가 광고를 띄고 나서 이틀 이후에 7월 8일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암 주요 치료비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안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생보사는 드디어 암보험에 진심입니다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는 손해보험사 먼저 나왔는데요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수수비나 입원비나 진단비나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나 인수 조건도 편하고요 중복 가입도 되고 보험료가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생명보험의 대반란 생명보험의 역전 생명보험의 핫 이슈 대세라고 요즘에 일컬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 주치죠 암 주요 치료비 농협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양생명 DB생명 생명보험편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진심으로 가입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왜 점점 좋아졌으니까 자 기존에는 우리가 연간 암 치료비는 정액형이 있지만 정액형을 없애고 정액형은 무시한 채 비례용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비례용은 천만원 이상 암 진단을 받구요 항암방사소이든 약물치료든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수수리든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천만원 이상부터 보장이 되구요 천만원 이상이 2천만원 미만이면 천만원 보상이 되고 2천에서 3천이면 2천만원 천만원 단위로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연간 1회고 최대 5년간만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7월 1일 날 한화생명이 추시가 되면서 500만원 구간부터 신설이 되었죠 500에서 700 미만이면 500, 700에서 천만원 미만이면 천만원 그리고 최대 1억까지 그것도 연간 1회로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생명에서 암플러스 농협치료비라고 해서 300에서 500이면 300, 500에서 700이면 500, 700에서 1000이면 700 요렇게 300만원 구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받기에는 매우 좋다는 거죠 그 외 최대 1억까지 연 1회로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협생명으로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농협생명 암플러스 NH 치료에요 생활비를 받는 암주요치료비 플랜이 나왔죠 우리가 암주요치료비 일단은 실손보상으로 천만원에서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거 그리고 암수들이나 방사선이나 약물치료 병원비 상관없이 한 번만 해도 연간 2천만원씩 5년이나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정액형도 있지만 농협생명은 정액형은 없어요 하지만 1년간 매월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암소득보상 특약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7월 8일날 월요일날 출시가 되는데요 저 보호망 월요일날 출시가 되기 이틀 전 토요일날 새벽에 먼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정보와 트렌드는 역시 보호망 채널에서만 자 일단은 암주요치료비 연계조건 없구요 85세까지 가입이 돼요 85세 그리고 이제는 주계약 사망보험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연간 암치료비 총액이 300만원 이상부터 최대 1억까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기존에는 천만원부터 1억까지 5년간인데 10년간 또한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소득보상지원금 일반암은 100만원부터 1년간 12에 1200만원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소외감도 일반암의 20%까지 20만원으로 연간 12에 240만원이죠 재진단비도 100만원으로 12에 120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0년 납입으로 하면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요즘에 10년 납차를 안하죠 20년 납입으로는 9만원 7만원 요런식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면 보장내용을 줄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계약이 비례형이 아니라 연계조건 없이 단독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계약 암치료치료비 85세까지 가입이 되는게 주계약만 넣고 보험료가 부담되면 나머지는 안 넣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7월 1일 출시가 됐던 한화생명 10년간 10억까지 보장이 되는거 정액형 2억까지 합산해서 12억까지 보장이 되죠 그래서 한화생명이 7월 1일 출시가 되면서 비례형 500만부터 1억까지 10년간 정액형,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암수술 어떤것들 하든간에 우리가 2천만원씩 10년간 총 12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여기다가 1인시이나 4인시까지 넣어가지고 정말 가성비 좋게 가입이 유병자나 간편보험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약 7월 1일날 출시가 되면서 8일간만 어떻게 보면 한화생명으로 많이 가입을 했는데 7월 8일부터는 모든 보험회사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제가 오직했으면 여기에 올려드렸겠어요 전 보험사 씹어먹을 300부터 1억까지 10년간 미친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의료비 비급여나 입원비, 식대 모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타사는 입원비, 비급여, 식대가 안 돼요 오로지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까 어떤 상품을 농협생명으로 자 그리고 동양생명도 암 주요 치료비죠 그리고 7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7월 중순 업그레이드 암 주요 치료비와 바로보장, 암진단비, 항암방사선 다양하게 든든한 전이암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 사망,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바로보장 암통원비도 나오고요 바로보장,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비 그리고 여기다가 진단비까지 나오다 보니까 7월 중순에 나오는 동양생명도 많이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DB생명도 간편 암 주요 치료비가 복층형으로 진단비로 당사 타사 진단비 없이 암 주요 치료비 실속형으로 빈틈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체직형으로 정액형도 100만원, 10만원 가능하고 비대형도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1,000만원이죠 암 진단비도 1,000만원, 유삼 200만원 60세, 70세, 80세로 체직형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B생명, 동양생명, 미래세한화, 농협, 풍국, ABL, 신한 암 주요 치료비는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장기간은 연간 1회, 최대 5년까지 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지만 한화생명, 농협생명은 최대 10년, 나머지는 5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가입을 안 할 것 같아요 10년간 되지만 병원비 또한 매우 저렴해요 보험료 또한 비령은 천만원부터 1억까지 전부 다 보장이 되지만 한화생명은 500부터 농협생명, 오늘 출시한 농협생명은 300부터 나머지는 다 천만원부터 정액형은 백만원부터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정액형은 잘 가입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총 보장한도도 6억 5천, 6억 5천 하지만 한화생명은 실손, 비례형은 10억 1억까지 10년간 10억 거기다가 정액형 2억 합산해서 12억이고요 농협은 정액형은 없고 실손, 비례형만 1억씩 10년간 10억 나머지는 다 6억 6억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거 자 감회에 없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감액이 없죠 하지만 90일 면책기간은 거의 다 있다는 거 90일 면책기간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자 연계조건은 정액형 100만원 여러가지 있어요 하지만 농협이나 흥국은 의무 연계조건이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깨누적 없다는 건 뭐냐면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된다는 거 하지만 한화생명, ABL은 일단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거 자 간편가입도 여러가지 되고요 최고가입 연령은 거의 다 85세 농협은 85세까지 나머지는 80세까지 대동소위합니다 40세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비갱신형, 비갱신형 16,000원대로 물론 농협은 비싸요 3만천원 왜냐? 300만만 부터 보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쌀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갱신형도 거의 다 비슷하고 역시 한화생명도 500만부터 보장이 되지만 보험료가 타사랑 별 차이 안 나요 하지만 농협은 300만부터 보장이 되고 암의료비, 치료비가 아닌 비급여, 식대, 입원비가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역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암보험 구단이에요 암보험을 새롭게 요리하다 암으로 발생하는 원발암 원발암은 뭐죠? 최초의 암 그리고 재발암 재발되는 것 전의는 C7시도부터 C80까지 전의되는 것 소외감은 갚기경제 그리고 매년 최대 1억까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농협 생명에서 미친 대박이 출시가 되었답니다 자 암 플러스 NH75이에요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불안한 암 요즘에 조기 치료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존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망률 1위가 역시 아직까지는 암이라는 거죠 자 불안한 암 암 플러스 NH75 보험으로 치료 걱정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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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진단비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암보험은 이제 가라 그래서 진단비, 치료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쓴만큼 약관에서 정의한 종합병원에 행한 의료비의 발생한 모두 의료행위에요 의료행위 의료행위 모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자 보장 대상은 원발, 재발, 전이, 소액 모두 다 되구요 우리가 기존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요거 3개만 됐어요 하지만 암으로 인한 급여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 암 주요 의료비 총액을 내가 부담한 만큼 300만원부터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담되는 암 진료비용이에요 플러스로 걱정돈 노 자 23년 암 진료현황 약 195만명 19년 대비 18.1%가 암 진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암환자 치료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예전엔 400만원대 하지만 지금은 500만원대 그래서 산정특례 국가에서 95%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5%만 내도 400만원 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삶의 플러스에요 내 삶의 플러스 장기화 될 수 있는 치료기간 암 플러스로 내 삶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자 자 연간 최대 1억까지 물론 최대 1억까지 연간 쓰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중입자는 거의 5천에서 7,8천 나오기 때문에 1억까지 또 안쓰란 법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보다 10년까지 전의암, 재발암, 잔존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소 병원비 쓴만큼 진단받고 1년동안 300만원부터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쓴 암 주요 의료비를 연 최소 300만부터 1억까지 부담한 그리고 예전에는 항암방사선 항암 약물치료 암 수술만 보장이 됐지만 비급여 병원비 의료비 그 다음에 입원비 식대까지 모두 다 내가 쓴 암 주요 의료비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100세시대 월 100만원씩 100세까지 암 소득보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 농협생명은 정액형은 없는데요 일단은 암으로 진단받으면 100만원씩 12개월 1년동안 처지 10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100세까지 그리고 우리가 전의암도 100만원씩 12개월 그리고 갑기경제 소외감은 2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농협생명 암진단비 가입안도 초과 이제 가입자도 가입이 되고요 당사 보험상품 정상유지가입자 피보험자나 계약자 주계약에 2%까지 또 할인해줘요 농협생명 가입하신 분들은 당사 암보험 가입자 약 90일 경과는 암바로보장 면책 감액 없는 바로보장 암보험도 이제 농협생명 가입하신 분들은 기약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계약 상품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기본형 암바로 보장형이 있어요 역시 1형 2형 1형은 갱신형 2형은 비갱신형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는 일단은 갱신형 비갱신형 이 주계약 안에 암 주요치료비가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가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최대 300만원부터 1억까지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 하나만 가입해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특약도 있어요 정액형 진단비가 뭐 천만원씩 이천만원씩 우리가 뭐 5년간 10년간 보장이 되는게 농협에는 없어요 하지만 보장지속 소득보상이라고 해서 일종갱신형 비갱신형 있는데요 100만원으로 1년간 12개월 1200씩 나오는거 그리고 소득보상 도 있고 소외감 소외감은 20만원씩 일반암의 20%니까 20만원씩 12회 240만원까지 되고 또한 전이암 진단비도 있어요 요런거 같이 넣으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갱신형은 최대 15세부터 85세까지 가입이 돼요 하지만 갱신형은 79세까지 79세나 80세나 요렇게 가입해도 매우 좋지 않을까 자 주계약은 뭐냐면 암 주요 의료비 지원금이에요 300부터 10년간 300 네 300부터 500 미만은 300이 되구요 500에서 700 미만은 500 그리고 700에서 1000만원 미만은 700 1000은 1000은 예전에 나온 상품처럼 모두 다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암으로 진단을 안받구요 생존 시에는 5년마다 장기 유지 보너스라고 해서 또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해줍니다 유지 보너스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장요용은 주계약이 암 주요 의료비라고 했잖아요 300부터 얼마까지요 1억까지 그리고 10년간 10년간 그러니까 총 10억 보장이 되는거죠 최대 1억까지 10년이니까 최대 거기다가 재진다 암진단비 암소득보상 일반한 진단받고 100만원씩 12회 그리고 재진담 재진담은 기타피부암 갑상선 대장전망래암 제외된 진단 다시 재진담 받으면 100만원씩 12회 역시 1200만원 그거 외에도 전립수환 소득 20만원 유사함이죠 그래서 20만원씩 12회 240만원 그 외에 기타피부암 갑상선 대장전망래암 갑기경제 모두 20만원씩 12회 얼마죠 역시 24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선택특약이 있다는거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깠습니다 우선 44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주계약 암 플러스 기본형이죠 100만원 넣어들었어요 천만원 20년나 100세 만기로 애기애기 보험료가 얼마에요 23,200원밖에 안해요 연기 조건이 없어요 주계약 자체가 암 주요 치료비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나 뭐 중대한 수수입원비 없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나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장 내용은 그냥 심플해요 300부터 얼마까지요 10년간 얼마까지 1억까지 쭉 보장이 된다는거 1억 그 유지 보너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마다 최대 3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해지환급금 볼까요 내가 보험료를 2만 3천원이었잖아요 3개월에 6만 9천 6백원 쭉 납입을 하죠 5년 납입을 하니까 원금이 139만원 장기유지 보너스라 해서 생존했으니까 진단 안봤으니까 보너스로 21만원 줘요 또 21만원 줘요 그리고 또 21만원 또 21만원 계속 5년마다 지급을 해준다 아이고 아이고 아시면 되겠죠 40세 44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23,200원 그리고 이제 간편 간편으로 보면은 28,000 간편으로 보면 보장료용 똑같습니다 주계약만 넣었을 때 간편을 넣고 20년 납 100세만 넣고 28,100원입니다 우리가 3, 5, 5 간편이라고 하죠 뭐 고혈압, 당뇨 여러가지 암에 대해서 내가 뭐 정기적으로 유방이나 자궁이나 간이나 전립선 뭐 폴립이나 용종이 있는데 안 띄고 계속 추적한 차라면 표준형은 정기간 부담보가 가입이 되죠 정기간 부담보 하지만 요 간편 3, 5로 가입하면 이 혹이 나중에 암이 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연기조건도 없고 중복가의 중복보장도 되고 갱신형 비갱신형도 되고 300만원부터 1억까지 더 중요한 건 뭐다?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그리고 암수수물 외에도 식대 비급여 그리고 입원비까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장기유지 보너스까지 5년마다 생존 시에 보너스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